옷걸이를 이용한 간단한 스피커 그릴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릴을 분실할 수도 있고 부서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체하는 거고 제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임시 형태라는 거 간단한 방식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피커 그릴의 원형이 좀 알고 있는 게 필요해요. 옆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한쪽이 있다고 칩니다. 준비물은 옷걸이입니다. 굳이 살 거 없이 집안에는 옷장 뒤지시면 나오는 뻔한 철제 옷걸이 쓰시면 됩니다. 이걸 손으로 풀면 저렇게 풀리고요. 금속이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져서 손의 힘만으로도 저렇게 어느 정도 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가를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혹은 벤치나 이런 걸 이용해서 쭉쭉쭉쭉 움직여주면 저렇게 이거 좀 원형이 라운드도 있지만 그냥 사각이면 쉬운데 한쪽은 원형, 한쪽은 안으로 파고든 이렇게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릴이었어요. 근데 어찌 됐든 손의 힘으로 저런 식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길이가 모자랐기 때문에 하나를 더 옷걸이를 풀어서 잘라내서 저 모자란 부분을 끼워서 넣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스카치 테이프로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스카치 테이프로 작업했는데 가급적이면 글루건 어차피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글루건으로 작업하든가 본드를 하거나 좀 단단하게 묶일 수 있는 재질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뼈대의 모습 자체는 완성을 했죠. 그리고 잘라냈을 때 위쪽 아래쪽 남았던 저 쪼가리를 가운데 살 이대로만 하면은 좀 그릴이 힘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가운데 원형 보시면은 있는 위치 두 가지에다가 살을 붙여줬고 적어도 고정도 저는 처음에 테이프로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글루건 쪽 본드 쪽에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이 기대지면 일단 스피커에 한번 거치를 한번 손으로 한번 대서 전체적인 틀 사이즈가 완전히 벗어나는 데는 없나 너무 모자란 부분은 없나 유닛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스피커에 끼워져야 되는데 이 스피커 그릴 홀에 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핀의 대체품으로 저는 이게 앰프 같은 거 신품 구입하시면 거기 RCA 단자 스피커 단자 보호캡이거든요. 저런 걸 좀 안 버리고 좀 저는 모아놨는데 이럴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홀마다 크기가 다르거든요. 어떤 건 더 굵은 게 쓰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저 BNW 제품은 저게 딱 맞았었어요. 길이가 약간 짧은 듯한 감은 있지만 고정하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 이어서 약간 긴 거 찾아놨고 고정은 연결은 이게 그릴 핀과 저 그릴 베이스를 명는 거는 이 글루건으로 일단 그릴 핀을 6개 모두 다 꽂아놓은 다음에 그릴을 만들어 놓은 걸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글루건을 쏴서 그때그때 굳게 만드는 이 글루건이 유닛이나 이런 데 닿지 않도록 본드가 상당히 조심하시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까다롭진 않았어요. 거치한 상태로 저는 그냥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혼자서 저렇게 걸어지는 모습 자체를 만들어내면 기본적인 틀 상태는 완성이 됐다. 이 틀이 약간 삐뚤어져서 오른쪽은 약간 튀어나오고 왼쪽은 약간 들어가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 부분 감안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루건 작업을 하게 되면 글루건이 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릴 천을 입혔을 때 울퉁불퉁한 게 보여요. 그래서 사포로 다듬는다거나 그릴 글루건 작업할 때 애초에 좀 매끄럽게 작업되도록 저는 좀 그냥 저도 이렇게 만드는 건 처음 직접 해본 거라서 대충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티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돌출되는 부분들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글루건 작업 여유 있게 해주시고 막판에 완성도 있게 하고 싶은 분들은 사포질까지 해서 저 부분을 다듬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릴 천이 들어갔을 때 키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 강조 말씀드립니다. 아랫부분까지 덕트 같은 부분이 저런 철제 구조음을 같은 게 닿으면 저쪽으로 압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저쪽을 피하는 게 좀 은근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치를 해봤고요. 나쁘지 않네요. 왼쪽 상단 부분 오른쪽 약간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저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작업해 줄수록 퀄리티 올라가는 거고 저는 좀 적당히 이 아이가 누르지만 않도록 하는 컨텐츠 만드는 목적 이 정도 수준으로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우퍼가 앞뒤로 유닛들이 이동하는데 큰 볼렴스로 많이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만약에 저 높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 옷걸이 방금 만든 걸 두 개, 세 개 이렇게 만들어내면 많이 튀어나온다고 하더라도 유닛이 애초에 돌출된 형태로 만들어졌다면 그걸 여러 개를 덧대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커 그릴 천을 넣어야죠. 이게 성풍 제이텍이라는 곳에서 스피커 그릴 천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릴 천 교체하는 거, 빵꾼한 그릴, 대체하는 거 만들어 놓은 컨텐츠 있으니까 그릴 천 작업하는 부분 거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올려놓고 그릴 천 올려놓고 여유 있게 대략적으로 가위나 칼로 그릴 천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원래의 그릴 천하고 비슷한 소재를 넣으시면 좋겠죠. 잘라냈으면 이제 붙여야 되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되짚어본드 사용하시면 되고 섬유 접착제라는 게 또 있어서 그릴 같은 부분 저 접착력이 조금 더 좋기는 한 것 같은데 되짚어 쓰셔도 되고 여유되시면 섬유 접착 때 쓰셔도 됩니다. 옷걸이에 안쪽,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이 되는 부분에다가 그냥 되짚어본드를 적당적당하게 묻혀놨어요. 포인트는 약 3분 정도 말리고서 붙이는 겁니다. 본드 쓰시는 분들 그냥 뿌리고 바로 붙이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접착력이 나중에 떨어져요. 그래서 3분 정도, 2분에서 4분 사이 정도로 적당히 마른 다음에 붙여주면 웬만해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미리 작업해놓느라고 그릴 자체에다가도 조금 붙여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부분은 또 재단하기 싫어가지고 작업했는데 그 부분은 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옷걸이에만 좀 꼼꼼하게 본딩이 되면 충분한 것 같고요. 라운드된 부분들 있잖아요. 원형으로 쭉 곡선으로 휘어지는 부분들을 이 부분 먼저 좀 작업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쪽에서 천이 모자라거나 남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부분 있잖아요. 말아주면서 안쪽으로 감싸주면서 들어갑니다. 여기 약간 튀어나오게 흰색으로 약간씩 보이는 지점들 저게 이제 본드 미리 발라놓은 건데 이 부분 때문에 바깥쪽에서 좀 이런 식으로 티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례만 저는 본딩을 하시고 그릴 천 자체에는 본드를 쓰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망했어요. 제가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그릴 사례만 본드를 하자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 그릴 핀 튀어나온 이런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셔도 되고 그냥 피해서 적당히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구멍을 내서 좀 깔끔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이 된 안쪽에서 본 모습이죠. 좀 길게 나왔고 이제 그 처음에 좀 약간 실패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모형의 안쪽에서는 좀 보기 좋지 않고 바깥쪽에서도 완성되는데 거의 망인 느낌이었죠. 망한 느낌. 하지만 그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누르지 않도록 먼지 뭐 쌓이지 않도록 스피커 유닛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가능했고 이 쭈글쭈글한 이유가 다 글루건 튀어나온 부분 그릴 천에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본드 부분 어느 정도 빼냈을 땐 이 정도로 주름이 좀 많이 없어졌고 그릴 천 자체에다가 아예 본딩 자체를 안 하시면 쭈글쭈글한 면 자체는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프레임이 위쪽은 약간 좁고 아래쪽이 조금 넓었잖아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애초에 아까 뼈대 만드실 때 좀 더 꼼꼼하게 작업하시면 생각보다 괜찮은 모습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작업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한번 간단한 방법이니까 제대로 만드실 분들은 나무나 공방에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